모두가 합창하면 반 들어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주식 투자할 때 되게 망설이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금융주식은 팔고 딴 거 사세요. 완전한 거. 그때 주가가 4,500원이에요. 지금 12만 원이거든요. 못 믿으면 투자 안 하면 돼요. 믿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뭘 믿어야 되냐. 뭘 보고 믿어야 되냐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 박순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모시고 또 현재 시장 상황 점검해 보고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를 볼 텐데요. 일단은 약간 섹터 이슈 다루기 전에 항상 저희 나오시면 약간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초에 나오셨는데 오히려 약간 증권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증시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어떻게 보신지 궁금해요. 네, 그... 저기 연말 정도에 이제 의료 상황이 좋지 않겠나. 그다음에 1월 말쯤, 1월 말이 되게 나빴어요. 상황이 안 좋았는데 이제 1월 말쯤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나쁜 게 오히려 이제 연간으로 보면 좀 좋을 수도 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해서 이제 1월 달에 나쁘고 2월 달부터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잘하면 3천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든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코스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2월 달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해서 오늘 코스피 지수 한 2,700 넘은 것 같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3천이 이제 얼마 남았어요? 그러네요. 10% 안팎으로, 아니 10% 덜 올라도. 10%만 더 올라도 3천이 되는 거니까 3천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나 예전에 좀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증시 향방을 사실 예측하는 건 아니고 뭐 저도 이제 그런 거 제대로 좀 예측하고 하는 능력 같은 거는 좀 없는 편이니까 그리고 요거 이제 기사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머니투데이의 2019년 1월 29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기고를 했는데 이제 장민영 IBK 경제응구소 소장께서 이제 기고를 하신 내용인데 모두가 합창하면 반대로 간다. 예. 이게 이제 그 증권계 쪽의 이제 오래된 그 속설, 속담 같은 이제 그런 건데 맞아요, 맞아요. 연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연초 전망들이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좋게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좀 안 좋게 얘기를 해서 되게 좀 특이하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합창해서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 오히려 좀 반대로 좋은 경우가 많더라 하는 이제 이제 경험을 사실 경험치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이 기사 나온 것도 보면 이제 장민영 소장이 이제 얘기한 게 작년 초에 증시 호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주가가 3천 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에. 그런데 현재 주가는 2000에서 2100의 박스선에 갇혀서 지리한 행보를 거담하고 있다. 이때는 이제 반대로 다들 좋게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2018년 장은 안 좋았다는 이제 그 얘기고요. 예상치 못했던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장기 때문이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올해도 이제 뭐 노딜 블랙시트나 미국 연방정부 협당은 그 다음에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등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색 꽃별소가 위기로 전이되는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증권사의 전망이라는 것은 늘 틀린다. 증권사 전망뿐만 아니고 이제 경제를 예측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다 전망은 틀려요. 이게 이제 왜 전망이 틀리냐 하면 이제 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전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망하면은 그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이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올해 장 시작할 때 연초에 이제 증권사들이 다들 안 좋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증권사 예측을 이제 믿고 많은 이제 자산운용사나 뭐 이런 쪽에서 주식을 미리 좀 많이 팔아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아놨으니까 다시 사야 될 거고 다시 사게 되면 올라가고 이제 거꾸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망이라는 것을 할 때 항상 보면 이제 과거 성과에 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8년의 케이스 보면은 2017년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 2018년도 좋을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사실은 거꾸로 나빴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장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안 좋았던 이 영향으로 2024년 증시를 또 안 좋게 예상을 한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주가라는 게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싸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상승 흐름이나 하락 흐름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좀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그런 시장 분위기 같은 거에 너무 좀 휩쓸리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돌발 악재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주식 투자할 때 되게 망설이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그게 이제 돌발 악재가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이게 언제나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이러고 언제 악재 생겨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자꾸 걱정하다 보면 주식은 영영 못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이제 예상 가능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가능하지 않은 것을 좀 구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예상 가능한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투자할 경우가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사항이나 그 다음에 증시나 이런 부분들은 예상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추기 어려운 거니까. 맞추기 어려운 거는 맞추기 어렵다고 이제 그 말할까 인정하고 맞추기 어려운 거는 안 맞추고 맞출 수 있는 것만 갖고 주식 시장에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트 린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장은 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끔찍한 시장에서 돈을 벌어보았고 반대로 좋은 시장에서 돈을 잃어보았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정력을 낭비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증시가 코스피 종합 주가지수가 3천 포인트를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안 오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진짜. 네. 반대로 이제 종합 주가지수가 막 떨어지는데 내지는 뭐 행복세인데 뇌주식은 10배, 20배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에코프로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 6만원, 7만원 말씀드렸다가 150만원까지 갔으니까 이제 20배가 올랐는데 그 20배가 오른 동안에 종합 주가지수가 좋았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냥 이제 제자리였고 다만 에코프로는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이제 시장을 쓸데없이 예측하려고 하지 말아 어차피 맞추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각종 악재들 같은 거 돌발 악재들 같은 거 이제 항상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폭락하기 직전에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하지만 아무도 폭락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다. 게다가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폭락을 피한다고 해도 다음 반등장전에 다시 시장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시장의 폭락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12월 기준에서 보면 이제 1월달에 그 24년 증시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다 안 좋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을 확대하라고 이런 얘기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현금 보유 비중을 그 말을 듣고 확대하고 있었다고 치면 1월달에 그 증권사들이 예측한 대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과연 들어갈 수 있었겠냐 자세히 못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1월달에 이제 배터리가 8대 종목이 많이 빠졌는데 이제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내가 빠져가고 현금을 갖고 있었다는 쳐도 그 빠져서 제일 바닥에 에코프로 기준이면 한 49만원이 제일 바닥이었던 것 같은데 49만원 딱 왔을 때 이건 내가 바닥에 들어가자 들어가자 할 수 있었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이 그런 이제 잔잔한 거에 너무 좀 신경쓸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갖고 있는 계좌가 평가액이 줄어들면 이제 속상하겠죠. 이제 뭐 속상한 거는 인지상정 이긴 한데 뭐 그건 그러려는 해야지 이제 조정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데서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조정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좋은 주식을 사서 3년을 갖고 간다고 보면은 이제 3년에 분명히 조정이 몇 차량 있을 텐데 그 조정마다 딱 빠졌다가 조정 끝나고 사항에서 딱 들어가고 해서 이제 그거를 저희 증권 쪽에서는 이제 늘려 먹는다고 하거든요. 뭐 늘려 먹을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가능하냐는 거죠. 실제로 불가능한 거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구분해야 되는데 그 늘려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 중간중간에 이제 조정 오는 과정은 내가 이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꼭 이제 거쳐 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접근하는 방법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뭐 워렌 보펫이나 피트 린치 같이 이제 주식 투자로 대가를 이루신 분들이 그 조정 오는 거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팔았다가 조정 끝난 무렵에 다시 사고 있는 적은 없어요. 그냥 꾸준히 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뭐랄까 좀 단기에 급등했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좀 현금 보유 비중을 좀 확 확보하는 뭐 그 정도는 그러니까 현금 보유 비중을 뭐 10에서 10% 갖고 있다가 한 2, 30%까지 늘리고 하는 이제 뭐 그 정도는 항상 피트 린 씨도 그렇고 워렌 보펫도 그렇고 항상 하셨지만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팔고 다시 사고 그러진 않았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확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겁니다. 요거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뭐 여러번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어 최초의 주식회사가 생긴 것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이제 1602년에 이제 생긴 거고요. 이 이때 당시에 이제 지리적 발견의 시대에 그래서 어 그 아시아의 향료 라든지 도자기라든지 값비싼 물건들을 값비싼 물건들을 이제 사서 유럽에다 팔면 엄청나게 이문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덜란드가 당시 신흥 독립국이었는데 이제 큰 배가 필요했고 그 큰 배를 만든 자금을 이제 모집하기 위해서 어 고아내는 제도가 주식회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한 거고요. 요게 이제 1726년에 암스테르담의 동인도 회사 조선소입니다. 그 동인도 회사에서 돈을 모아 갖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조선소에서 이제 큰 배를 만들어서 이 배를 이제 어 아시아까지 동방 무역에 썼다는 그런 거고요. 다음 장부 보시면 요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여기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브라질도 가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의 캐프다운도 가고 여기서 돌아서 이제 콜롬보 나카사키까지 갔다 왔다는 거고요. 이제 일본에 나카사키까지 보통 갔는데 나카사키까지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갖고 그 제주도에 난파한 그게 이제 하멜 퓨루입니다. 그 하멜이 동인도 회사 직원이에요. 그렇게 됐던 거고요. 네. 하여튼 이러는데요. 하하 하하 그 다음 그때 이제 그 동인도 회사에서 이제 갖고 온 값비싼 물건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정향, 육두구, 계피, 후추 같은 향신료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비싸게 팔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 도자기도 이제 아주 좀 값비싸게 팔린 주요 무역 물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자기가 유럽 왕실에서는 대개 값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부가 재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도자기 방 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도자기를 쫙 전신해 놓고 이제 기죽이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베를린 샤를로켄부르크 공정의 도자기 방 이라는 거고 여기에 보면은 아주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밑에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국사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청화백자라고 조선시대 청화백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청화백자가 이때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값비싼 귀중품으로 이제 지급을 받았다는 거고요. 요 가운데 보면은 이제 VOC라고 이제 돼 있는 게 있어요. 저게 이제 그 VOC가 그 동인도 회사 저기 마크거든요. 회사 마크 회사 마크 중간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고 잠깐 여담이었습니다. 그렇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 있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좀 불안하게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돈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 저기 사고 팔고 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하나의 좀 거래소가 생긴 이제 그게 바로 암스테르담의 증권거래소 이제 이게 생긴 게 고런 맥락으로 생긴 거고요. 요 체제가 어 지금 주식 투자하는데도 이제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은 달라진 건 없어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산다고 할 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주주의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 하고 동의합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주권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이 유가증권입니다. 이제 이 증권의 이전 이 증권을 줌으로 인해 갖고 그 권리가 이전되는 이제 이런 형태고요. 대표적으로 이 유가증권에는 이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증권 상품권 그리고 주권 같은 것들 요 밑에 있는 요게 LG전자 주식회사 주권이에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실물은 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못 봤어요. 저는 실물 많이 봤습니다. 아 예전엔 이런 뭐 실제로 예예예예예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한투자신탁에서 고유팀이 있을 때는 이제 이런 주권 뭐 그때도 다 이제 전산으로 처리하곤 했지만 이제 가끔씩 가다가 이런 실제 실물 주권을 이제 여의도에 가면은 그 증권 네트학원 이란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실제로 이제 입고 한다고 해요. 갖다 주고 뭐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심부름으로 이제 이런 거. 실제 이런 주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다 이게 전산으로 우리가 다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권 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어 본질적으로는 이제 그 아래에 이제 전자주권이라 해서 이제 딱 그런 형태는 다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 원래 주권을 넘길 때 어 고 저기 장부의 이제 이름을 이제 바꾸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 뭐 A에서 B로 넘어가면 A 이름 지우고 이제 B 이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 주식 뭐 백주에 대해서는 이제 네가 갖고 간 거다. 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명의계서라고 하고요. 실제로 그게 이제 전산적으로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물이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어 저기 동인도 회사 주식에서부터 마찬가지로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이익 중에 일부를 내가 배당 받을 권리를 사실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 이제 그 권리가 있는 거고요. 크게 보면은 이게 자의권과 공예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자의권에는 회사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인 이익 배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청산됐을 경우에 부채 제하고 남은 재산을 이제 나눠먹을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 이라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예권은 투표해서 회사가 잘 돼야 하고 이런 거니까 사실은 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관계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이익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익이 올라가면 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PER를 봐야 되는 거고 PBR이라는 건 이 밑에 이제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에 해당되는 건데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PBR 장부가치는 이제 재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가 아니고 재산을 처음 샀을 때 이제 역사적 원가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장부상에 기록된 그 가격은 시가랑은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PBR은 쓰레기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다. 그런 맥락이고요. 다 이런 이제 깊은 이 뭐랄까 어 원리가 그 밑에 다 있는 겁니다. 이제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동인도 회사와 주식투자의 본질 그러니까 이 본질은 하도 달라진 게 없는 거니까 투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아시아를 다녀오는 그 기나긴 여정 그 모험에 나서는 기업에 우리가 돈을 대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먼 대항을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세 번째 향료 도자기 등 기중품을 갖고 돌아와서 네 번째로 이를 고가에 팔아서 돈을 나누는 이게 투자의 본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어 모험을 같이 하는 좀 벤처 같은 이런 느낌이 원래 주식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본질에 기반한 성공적인 투자 전제 조건을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대항을 갔다 와야 되니까 갔다 오는데 보통 3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년을 기다려야 될 거에요. 갔다 와야 뭐 재산을 배분해 줄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 투자 한답시고 이제 해서 뭐 한두 달 뭐 1, 2주도 못 견디고 이러면 그건 사실 투자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죠. 그건 투기라고 봐야지. 그래서 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투자의 최소 기간은 3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을 함께 지는 겁니다. 모험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의 이익은 위험을 함께 지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보면 에코프로도 없고 최근에 금연 같은 경우도 보면 아 저게 되겠냐고 해요. 이런 이런 많은 이제 리스크 요인. 특히 자금 조달 관련된 리스크 요인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 나서 투자를 해야 맞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위험을 다 확인하고 주식을 사면 이미 늦죠. 이미 다 올랐죠. 그러니까 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그 회사가 그 위험을 극복하고 돈을 많이 벌어 줄 거다는 그 믿음에 배팅을 해서 그 믿음이 맞으면 내가 돈을 버는 그런 구조여야지 이제 정당하고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갖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 이제 제가 제 경험담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금량에서 IR마트 사고 있을 때 이제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금량이 부채비율이 되게 높아서 특히 이제 전환사체가 있는데 이거 올해 안에 이제 상환하셔야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만기 돼서 상환 못 하면 회사가 지정적으로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 있으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환사체였서 제가 주가 올라가서 주식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계획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이제 주가가 안 올라갔고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무 위험해지지 않냐. 그때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나는 꼭 들어보고 싶다. 들어보고 싶으니까 이제 자금팀, 자금부장이나 뭐 이런 쪽을 좀 재무, 재무, 그 CFO를 좀 연결해서 해 주시면은 제가 꼭 그 얘기를 답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 자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못 믿겠으면 그냥 금융주식은 팔고 딴 거 사세요. 완전한 거.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당신 같으면 주식 필요 없으니까 제가 꺼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 꺼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주가가 4,500원이었습니다. 지금 12만 원이거든요. 불과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못 믿으면 투자 안 하면 돼요. 못 믿겠으면 안 하면 되지. 그거는 뭐 저기 믿어주지도 못할 사람들을 주인이라 없이고 같이 들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의문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일일이 다 설명해 가면서 그렇게 기업을 운영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애초에 그 기업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그 다음에 돈을 맡겼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기다려야죠. 자기 믿음이 실제로 내가 제대로 똑바로 믿었는지 기다려 보고 그래서 그 믿음이 옳았으면 거의 다른 대가를 당연히 받으실 테고 만약에 그 믿음이 잘못된 거면 손을 봐야죠. 그게 주식이라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안전하게 하려면 예금이나 채권하셔야지 말로 주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믿을 만한 거 하여튼 믿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뭘 믿어야 되냐. 뭘 보고 믿어야 되냐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 실력 있고 믿을 만한 배와 선장이 있는지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것도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이제 그 CEO의 역량이라든지 CEO의 도덕성 같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중요하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결국은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아시아까지 먼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장입니다. 선장이 유능하고 그 다음에 또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아시아에 가서 값비싼 물건 잘 갖고 왔는데 주주들한테 나누려고 하니까 조금 좀 그렇잖아요. 좀 이제 착복을 내가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뭐 스페인쯤 와서 대충 한 반은 덜어내고 그런 생각을 마음을 먹는 사실 경영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옛날에 그런 선장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옛날에 그 저기 그 동인도 회사 이제 자료 같은 거 보면 이제 이사들이 배당을 똑바로 안 해주고 중간에 착복한다. 이래가지고 소송도 옛날에도 걸리고 그랬었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5,600년대, 1,700년대에도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문제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판단해서 이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제 유능한 선원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튼튼한 배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세 가지를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이제 믿을만하다라는 판단이 썼을 때 그때 주식을 사셔야 되고 한 번 사서 믿었으면은 이제 한참 정도 가봐야죠. 이제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한 배에 모든 것을 걸지는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선장이 있고 유능한 선원이 있고 튼튼한 배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많은 고비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뭐 태풍이 불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이제 뭐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럴 텐데 이제 그런 돌발사항은 우리는 예측 못하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런 돌발사항이 왔을 때도 유능한 선장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선장 유능한 선원 튼튼한 배가 있으면은 잘 헤쳐나갈 거라고 우리가 믿었는데 웬만한 거는 잘 헤쳐나가더라도 근데 정말 운이 나쁘게 진짜 뭐 해적 중에서도 이제 뭐 해적왕 루피 같은 걸리면 답이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캐러비안의 해적이 조니뎁 같은 애들한테 걸리면 답이 없는 거니까요. 이제 그럴 케이스를 대비해서 하나만 사지 말고 나눠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소 5개에서 10개 정도 사시는 게 적당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겁니다. 결국 핵심은 증시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제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돌발상 악재 같은 것들이 생기더라도 잘 극복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 기업이라는 거는 어떤 경쟁력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그에 대해서 오렌 보펫이 하신 말씀은 바로 넓고 깊은 해자입니다. A good business is like a strong castle with a deep moat around it 해서 좋은 비즈니스라는 거는 이제 깊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는 강한 선과 같다. I want sharks in the moat. I want it untouchable 해서 그 해자에 상하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도 그걸 타치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넓고 깊은 해자를 갖고 있어서 아무나 타치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기업이 지가 알아서 이런 이제 뭐 경제 불향이나 증시 폭락이나 그 다음에 뭐 각종 돌발 악재 같은 것들이 생겨도 잘 극복해내고 다시 이제 성장해서 그 과실을 이제 우리 주주들한테 돌려줄 거니까 이제 그런 기업에 첫 줄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2차전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꼭 귀담아서 새겨들어서 2차전지뿐만 아니고 이제 다 다 마찬가지예요. 주식의 본질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한번 되새겨보고 정말 좀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난 그거 안 된다 하면은 지금에도 팔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지 아마 제 생각에는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럼 광복이 아트SI입니다. 자 이제 자세히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